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너무 자주 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뵙고 어제 낮에도 뵙고 오늘 또 뵈니까 신속해.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올해.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 시장은 오늘이 마감이고요. 미국은 하루가 더 있습니다. 31일까지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먼저 움직였던 수급의 이벤트가 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수로는 나스닥이 0.38% 다우가 0.22% S&P500이 0.22% 약부압 정도 수준으로 하락을 했지만 사실 그동안에 오른 것들 그리고 그 전날의 역사에서 신고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하락이라고 이걸 볼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견주하다. 여전히 견주한 시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러셀 이천 지수가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중소형주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선방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나스닥과 러셀 이천 지수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것은 이건 역시도 연말의 수급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잘 보시면 지난주에 코스피는 플러스인데 코스닥은 크게 하락하는 매물이 맞았죠. 똑같이 미국도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저런 거 있는 거예요? 대주주 요건 그런 거 없을까요? 대주요건은 아니고 기관들이 북클로징을 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성과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물이 나오는 거죠. 어제까지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 개별 종목의 북클로징 매물이 나오면서 개별 종목들의 하락이 컸다라는 게 특징인데 이것은 펀더멘터리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수급 요건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나고 즉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연말에는 매수와 매도의 수급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설명을 어저께 드렸는데요. 윈도우 드레싱에 의해서 매수가 돌아올 수도 있고 북클로징에 의해서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충돌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은 없어요. 지금 그냥 강세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 수급 이슈 그리고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도 많이 줄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줄고 그렇게 되겠죠. 애플이 어제 1.3% 하락을 했고요. 페이스북이 0.08% 하락. 반면에 아마존이 1.16% 상승 그리고 넷플릭스가 2.16%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64% 하락.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항상 봐야 되는 게 우리 시장의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거래하시는 분들도 항상 이걸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 섹터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 그리고 미시장 공의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가 플러스 0.35%인데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테슬라에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투기다 버블이다 이런 논란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테슬라가 S&P500 편입 되기 전까지 완전히 진짜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틀 조금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3일간 지금 강보화권으로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를 보면 시작 정말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보면 테슬라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시장도 하락을 하는구나. 즉 시장이 하락하면 또 반대로 테슬라가 하락하겠구나. 테슬라가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포지션이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애플이나 아마존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심리적으로 테슬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지난번에 지난주인가요? 마이너스 5% 뚝 나오니까 겁이 화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 3일 동안 강보화권 정도의 프로소건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테슬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국의 시황을 앞으로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했어요. 아주 강한 상승을 했다가 약간 빠져서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여기서 즉정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다시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테슬라가 여기서 박스권으로 등락할 거냐. 아니면 시장이 하락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테슬라 주주들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도 이게 지표의 역할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예측으로는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여기서 막 위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그동안에 올라온 폭이 상당히 있고 또 노이즈들도 있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으로 있으면서 다른 쪽의 종목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전반적인 시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테슬라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내년 2021년 초에 인도 시장 진출한다는 뉴스가 어저께 있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 시장은 어마어마한 내수의 수요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애플과 삼성전자의 화이예가 핸드폰 시장에 인도에 누가 더 선점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내년 초에 인도 시장에 정말 잘 런칭이 된다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도 그렇고 테슬라를 바라보면서 시황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은 테슬라의 내년도 인도 시장 런칭이 얼마나 잘 되는가 얼마나 판매가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미국 정부가 화이예 관련해서 중국 테크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저께 나온 뉴스가 미국 정부가 중국 공 관련 기업에 투자금지 행정명령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기술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요즘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때 소장님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엔트그룹 지금 알리바바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24일 날 미국 상장 알리바바가 13% 급락했고요. 홍콩 상장 알리바바가 8% 하락했고 알리엘스는 11% 하락. 그리고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웨이보가 13% 하락을 했어요. 이것은 내년도에 추가 규제를 할 것이다라고 뉴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중국 공 관련 기업 투자의 행정명령을 좀 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서 뉴스를 볼 때 뉴스가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유추해내는 것이 주의사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과 EU 간에 포괄적 투자 협정을 타결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다. 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이 뉴스가 있던데요. 이것은 이제 정치 구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니까 중국이 이제 EU와 투자 협정 타결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미국의 방해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잘 타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추후 우리가 추적해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타결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장과 그리고 중국 시장의 역량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중간제를 중국에 줘서 중국의 완제품을 가지고 유럽에 수출하는 이 경로의 수출 메커니즘이 이 구도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EU와 투자 협정 타결을 미국을 빼고 이렇게 타결을 맺는다면 이것은 향후에 우리 시장 전체 관련 기업들이나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 그리고 전체 무역 질서에서도 굉장히 역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과 EU도 그렇지만 중국의 정책이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국에 직접 투자를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중국 시장 얘기 별로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때는 항상 맨날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한때는 우리 시장은 맨날 중국만 맞습니다. 항상 과거에 우리나라가 나스닥을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그랬냐면요. 1997년 AF 외환위기 맞고 2000년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나스닥이 연동을 했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어디를 봤을 것 같습니까? 일본을 봤습니다. 항상 일본을 보고 아침에 오면 맨날 에너만 보고 거래를 했거든요. 동중중이 어떻게 됐어? 동중 어떻게 됐어? 그랬는데 외환위기 거치고 나서는 나스닥의 역량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가 2004년부터 2015년 그 중간 시기에는 맨날 중국만 쳐던 분이 거래를 했어요. 그렇게 거래를 했었거든요. 후광통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별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자꾸 중국에 이런 정책 얘기 나오고 중국과 EU의 협조자 협정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또 내년도에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성장일 가능성이 높고 주요국에서 이렇게 따져본다면 중국의 정책들은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전 세계 시장의 역량을 상당히 줄 수 있다. 이 부분들을 계속 추적해서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이다. 사실 우리가 글로벌 라이브를 8월 달부터 합니다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김프로가 혹은 삼프로TV가 저런 생각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글로벌 라이브 하면 대부분 미국 시장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때부터 중국에 대한 콘텐츠를 5대5까지는 아닙니다마는 7대3, 8대2 이렇게 좀 섞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2021년도에도 아마 그 비중을 조금 조금씩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이슈도 좀 보죠. 어제 우리 시장 화끈했으니까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제 코스피가 0.4% 오르고 코스탕이 3.28% 올랐는데 배당락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는 약 2% 오른 거고요. 코스피는 약 4% 오른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셨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 많이 했다시피 개인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매도를 했다가 어제 배당락이 되자마자 곧바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코스피에서 어제 2조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위해서 매수했던 금융투자가 1조 9천억을 매도하면서 곧바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기관 투자가들이 1조 9천억을 매도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0.4%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코스피에 있는 개별 종목들은 급등한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어제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뉴의 바이오 업체들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엄청나게 어저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말 수급 이벤트의 역량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은 이슈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시장의 주도 섹터 찾기를 많이 하죠.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사실 저보다도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좀 훌륭한 분들이 여기서 많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투자팀에도 좀 적어오긴 했는데 뭉둥거리에서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요. 시장 주도 섹터는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전제는 있어요. 주도주가 변한다는 말은 주도주가 꺾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이 꺾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빵주가 꺾인다. 그럼 시장이 없는 거예요. 주도주가 분명히 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도주가 변한다는 얘기는 순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2018년도와 2019년도 2년 동안의 우리 시장은 23%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2년 동안요. 그런데 2018년에 급등한 섹터가 있어요. 그게 남북경협주의였습니다. 그때. 이거는 이슈에 의해서 그랬지만요. 이거는 어떤 경기 사이클이 아니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그때. 막판이 물려가지고. 그때 물려가지고 지금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9년도에도 시장이 하락했는데 이때는 5G 장비들이 정말 급등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2020년.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올해 생각해보시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낙폭과대에서 올라온 것은 상승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건 만회인 것이고요. 그건 회복인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상승의 주도로 나타난 것은 소위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수혜인 언택트 쪽하고 반도체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반도체가 주도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내년도에 어떤 섹터가 주도할 것인가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2019년도에 5G 장비가 그렇게 좋았어요. 정말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들 기업이 좋지 않냐. 그건 아니거든요. 기업 가치가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별로 안 좋았어요. 이쪽이요. 그만큼 다른 거에 상승폭에서 상승포보다 못 올랐거나 아니면 2019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김민우 이런 거. 이 얘기는 뭐냐면 올해 미래 2021년과 2022년의 실적과 성장 가치를 미리 선바정하면서 많이 올랐던 섹터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실제로 꺾이지는 않을지언정.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이 꺾이는 거니까. 꺾이지는 않을지언정. 이들이 우리들에게 올해처럼 큰 수익을 주는 주도 섹터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박통이 터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월가 자료들 이렇게 보면 내년도에는 가치주가 된다. 그리고 액슨 모빌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가치주들이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세계 무역이라든지 이런 게 활발하게 되면서 수출주들이 좋아져야 돼요.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가 그만큼 좋아질까에 대해서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인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좋아질 것인가. V자로 갈 것이냐. 소위 말하는 나이키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단언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은 미국이나 여타 시장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성장주에 치우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미래차 그리고 자율주역 이쪽 이슈가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반도체라 하더라도 올해 많이 반도체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도체라 하더라도 올 연말서부터 이슈가 됐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뭐냐 하면 파운드리죠. 그렇죠. 파운드리. 파운드리가 올 연말부터 됐습니다. 인텔도 자체 생산했던 CPU를 위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 파운드리가 지금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에 전 세계 1위부터 15위 기업들을 뽑으면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시스템 반도체에는 좀 뒤처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가 정말 별로 이쪽에는 기술력이 약해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고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이제 따라간다. 이제 따라가는 기업들이 발생을 하고 따라가는 쪽에서 정말 큰 수익이 나는 그런 섹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의 패밀리스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패밀리스 업체 중에서도 자율주행과 연관되어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들. 자율주행 관련된 패밀리스 칩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내년에 가까워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 역량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바이오는 여전히 성장률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10배씩 오는 종목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평가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나라에는 신규 상장하는 IPO하는 업체들 중에 IT 쪽에서 클라우드 또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를 상장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또 새롭게 부각이 되고 부각이 돼서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 잘 보시면 과거에 이름을 날려서 크게 올라왔던 종목들은 멈춰 세워놓고요. 신규로 새롭게 파이프라이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새롭게 주도주로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치부를 조금 더 드린다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경창 부장님은 오늘 사실은 라이브 방송으로는 올해 마지막 방송을 지금 하고 계신데 아마 연내로 한 번 더 만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매매 타이밍을 하는 것 또 매수매도 주문을 좀 효율적으로 내는 것 이런 거를 사실 내년으로 미뤄서 이렇게 할까 했는데 연말에 여러분 많은 시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게 뭐 사실은 원칙이 있겠습니까만은 20년 넘는 이 현장 노하우를 갖고 계셔서 나름 축적한 꿀팁을 여러분께 저하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풀어냈는데 좋은 내용이니까 또 연말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할까요? 뭐 다른 것도 전해 주실 게 있으시면 짧게 하나만 해도 되고요.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요.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인사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그냥 좋은 얘기 하나 한번 보고 왔습니다. 네. 좋죠. 제가 좋은 얘기가 있으면 꼭 타이핑을 해서 옆에 벽에 붙여놓고 좀 읽는 습관이 좀 있는데 사무실에. 최근에 너무 좋은 얘기가 있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피모건 CEO가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분의 글인데요. 이분이 42세 나이에 시티그룹 부사장까지 올라서 굉장히 높은 정상까지 왔다가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대신당했죠. 상사한테. 샌디웨일인가요? 그래서 2년 동안에 집에 계시면서 숙고했는데 그때 느낌이 가장 그리웠던 것이 공동체 의식 그리고 공돈의 비전이 굉장히 중요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어딘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익을 왜 갖고 왔냐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해서 해서 나 그냥 전업을 할까? 그냥 직장으로 어려운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젊으신 분들이 이 방송 많이 들으실 텐데요. 여러분께 강국기 부탁을 드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업을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래서 이분이 성공을 위한 성공을 위한 네 가지의 핵심 비결이라고 해서 네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꼭 말씀을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인데요. 겸손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우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방성인데 이건 무조건 열린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성은 차별 없이 대우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네 번째가 제일 좋아. 제가 너무 감동받았는데요. 진실성인데 진실성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 이게 진실성이 아니고 내가 말한다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너무 감동스러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박용찬 부장님은 이렇게 대부분 감동을 준다니까. 마지막 방송에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 또 여러분들의 투자를 넘어선 삶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금융인으로서 가장 존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많이 참고하고 의식하고 자소전도 읽고 했던 분이 지금 현재 JP모가를 이끌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인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금융인이죠. 그래서 전업 투자를 새해 들어서 계획하거나 생각하시는 분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식은 그냥 평생 여러분들의 일상과 병행하는 일이지 그렇게 올인해서 해서 큰 부를 읽은 주변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물론. 하여튼 이건 진짜 엄청난 애정이 없으면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래서 박용찬 부장님의 어드바이스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00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박용찬 부장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먼저 뵙겠습니다. 분명히 하겠군요. 그럼 Nestle